패트리언 주지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외부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뉴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 80%가 넘었다. 서울 83%, 경기 80%, 제가 사는 인천 79.7%랍니다. 전국 가동률은 66.6%로 재택치료를 지금 5,118명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택치료 5,118명께서는 사실은 말이 좋아 재택치료이지 열 이 정도 체크밖에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정부에서도 가급적 빨리 항체 치료를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임재희 기자께서 뉴스이스의 임재희 기자께서 쓰셨고요.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80%를 초과했다. 21일 보건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6.6%이다. 전체 1,127 병상 중 751 병상이 환자 치료에 사용 중으로 남아있는 병상은 376개다.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했을 때 376개고요. 수도권만에서는 좀 더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특히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전날 79%보다 상승은 81.5%로 처음으로 80%를 넘었다고 합니다. 지금 하루 만에 2.5%가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지금 여유분이 18.5%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정도로 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. 한 10일 정도면 남아있는 여유분도 다 동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서울의 경우 81.9% 경기도 80.2% 인천은 79.7% 현재 수도권에서 687 병상 가운데 560 병상을 사용 중이다. 남아있는 병상은 59개 서울 경기도 52개 인천 16개이다. 참 심각합니다. 인천 제가 사는 인천은 16개밖에 안 되네요.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3.4%다. 지방의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43%밖에 안 돼서 아무래도 약간 여유가 있네요.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환자 병상은 45개 병상 중 286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62.9%이다.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053 병상 중 6567 병상의 환자가 입원 중으로 가동률은 65.3%이다.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 병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꼭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같이 조기 진단 조기 투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예상합니다. 즐거운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